피어나의 소리 브이맥스다! 브이맥스 일정 브이맥스 어? 어? 뭐야? 아이씨! 자 이 이상인씨의 기운을 빌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카드 강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참공 스트림 5팩 타임 게이저 3팩 찰흙의 가이스트 6팩 퓨전 아츠 4팩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차를 정조할게요 찰흙이 아니라 칠흙이었습니다 칠흙 칠흙의 가이스트 아까 종호 준비물 찰흙을 봐가지고 찰흙으로 생각이 났네요 학교 준비물 응 학교 준비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퓨전이에요 찰흙의 가이스트 어 갑자기 찰흙의 가이스트가 됐어 참공에 이상해씨가 있어서 아빠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응 참공의 스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 Let's do this 자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꽝은 그냥 바로바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꽝 아 꽝 오케이 다음 어 아 없어 아 꽝은 내가 꽝 두 번째 꽝 다음 꽝은 여기에 넣을게요 세 번째 안 돼 응 아빠도 넣어줄게 어 어 뒤에 있어 뭐지? 잠깐만 오케 오케이 자 음성 바짝 바짝 하이퍼레어인가 하하하 야 근데 우리가 하이퍼레어를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현재까지 오레도지 트로피우스 피오나의 결 수다 브이맥스 일단 브이맥스 뭐야? 하이퍼레어! 하이퍼레어 나왔어? 아 대박 오 대박 야 하이퍼레어 나왔어 대박 데로트 브이맥스 하이퍼레어 최초 우리가 뽑은 거 최초야 하이퍼레어 와 대박 대박 정말 축하 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금액 얼마인지 봐야겠네 와 잠깐 검색해 볼게요 데로트 브이맥스 하이퍼레어 와 브이맥스 잠깐 시세 조회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하이퍼레어 야 이런게 창공스트림 1000원짜리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,500원 야 1000원 주고 샀는데 인터넷 최고가 39,500원짜리 카드를 전과 뽑았습니다 와 진짜 등급은 하이퍼레어 야 하이퍼레어면은 여기서 등급이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거의 마지막 등급에 해당하는 하이퍼레어입니다 무지개 배경 아니 이거 야 이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어 이거 꾸만인가 야 대박 어 꾸만 예 꾸만 오케이 이제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좋은가 응? 아까 세번 현재까지는 창공스트림 세번째 팩에서 하이퍼레어가 나왔고 어 운이 너무 좋은데 어 그러니까 초반에서 너무 잘 나왔는데 내 들어있어요 자 이제는 타임게이저 타임게이저 신상이에요 여러분 딱딱딱 어 광고지다 오! 광고지는 초판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귀여워 여기 이브이 나왔어요 어 이브이 이브이 어 이거 레어가 있네 어 레어 어 이거 있는건데 레우야 나머지는 꽝 네 다음 다음 세번째 팩 어 뿔이 있어 어 표지에 있는거다 오우 야 멋있다 흥마 버드렉스 써볼레어 흥마 버드렉스 써볼레어 오 대박 어 표지면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잠깐 검색해볼게요 흥마 버드렉스 브이 써볼레어는 인터넷 가격 5,600원에 나와있네요 자 다음 꽝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아아아아 레어 한개 레어 한개 아니 아직 와 근데 진짜 마지막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드 마지막은 퓨전하츠인데 퓨전하츠인데 과연 뭐가 나올지 과연 뭐가 나올지 아 못보겠어 뭐 있어?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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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퍼는 아닌거 같아 아 하이퍼는 아닌거 같아 검은색백은 자 아빠도 한번 살짝 맛보기로 어 자 맛보기로 기본인가 요것만 볼게 기 기본 아 높은건 아니네 레어 더블 레어 냄새가 난다 아빠는 요싱 리스 브이 뭐죠? 더블 레어? 예 오늘의 마지막 카드는 요싱 리스 브이 더블 레어가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이퍼레어가 오늘 하이퍼레어가 나왔으니까 아 그래도 기분이 쫙 기분 좋죠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